자, 까르푸에 왔습니다. 까르푸 안녕 일단 뭐 매장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것 같으니까 16유로 16유로 완벽해 계속 그럼 이 정도면 10유로 보지 않을까? 네 너무 먹고 가벼운 Pennil 뭐 숙룡할게 따로 숙룡할게 숙룡룡해요 호흡룡룡 이렇게 있구요 와인 있구요 음 굿 굿 동시에 굿 굿 굿 굿 굿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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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저희가 이제 왔으니까 이렇게 이탈리아 맥주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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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인가요? 이거네요 이거 오리지널 이게 락으로 보는게 알 것 같은데 그치는데 방수인가요? 캔으로 드시든 병으로 드시든 이거 여기 있습니다 오리지널 제로 아니에요? 수리 아! 케니 오! 아! 더쿨 캔이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데 알콜이 몇 퍼센트에요? 삼치 재미있게 1번 모자 이거 진짜 이라고 그래 주라고 아 코로나 100 아 여기 우리 응 팔테론 신전에서 아니 맞아 이거예요 네 9% 맞죠 9% 맞죠 근데 이거 하나 가방에 넣을까요? 2유로입니다 2유로 가방에 넣어갈까요? 아뇨 그러면 뱁스를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흑맥주 드셔보셔도 되고요 여기 치즈 뭐 팔고 있어요? 홀랜드 네 너물 배고플리 식사 핫 고기 반갑습니다 배고플리 골이 배고플리 골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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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왜? 내일 아침에 더 씻을려고 오늘은 뭐 어떻게 할 건데? 세수! 응! 세수! 세수라고요 머리는 그냥 석회 물과 까먹을 거 같아 그래 하나만 사 와 물! 마시는 물? 응! 마시는 물! 응! 짜은 거 안 사고 그래 이제 살까 그러면? 이거 어때? 이걸로 네 이렇게 두 개를 사시고 네 다른 걸로 502개를 사면 어떨까요? 다른 걸로? 이탈리아 발표가 아니라 원하는 걸로 아! 경매로만 잘 드시네 오프너가 우리 없잖아요 아니 따면 되죠 어떻게 떼요? 원리도 있어요 이거 먹어볼게 랩셋도 있다 랩셋 이거 하나 먹어볼까? 이거? 그래요 자기는 그거 나는 나는 랩셋 나는 랩셋 나는 랩셋 그리고 이것도 하나 이렇게 많이 사? 아니요 할미 케이크 랩셋 할미 케이크 랩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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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랩셋 네 이거 뭐? 그 뭐 랩셋 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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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유 그거도 5일 겁니다 나 이걸로 먹을래요? 그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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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고 다른 먹을 거? 자, 맥주를 고르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죠? 과자, 먹을까요? 하... 과자 안주 뭐 치킨 아니면 이런 거, 닭꼽이나 이런 거 잡아요? 아뇨, 뭐 하여튼 드시고 싶은 거 뭐 우리가 뭐가 있죠? 신라면, 오렌지, 토마토, 어떤 게 없어요? 과자는 하나는 뭐 있어야 되겠죠? 응, 제가 불러요 그러니까 1.65 0.95 0.95 이거, 어떨까요? 이거, 어떨까요? 이거는 치즈, 토테일, 이거 어떨까요? 이거 뭐, 또 치자예요 근데, 치자 맛 네 네 네 치즈 자, 이렇게 이거 끝내겠습니다 아니, 이거 땅콩만 오면 안 될까요? 이거 네 그럼 이거 빼겠습니다 이걸로 돼요? 네 이건 더요? 네 이건 더요? 이거 진짜 조금인데 네 네 괜찮아요? 네 우리 이거 하나면 될까? 진짜? 하나둘 사세요 우리 이거 하나면 될까? 한걸로 사게요 네 없어, 없어 없어 됐습니다 확인 이렇게 만들기 해 역시 이itä 네 56 그리고 요구민 2 하미 bulbs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까로프 쇼핑을 마치겠습니다. 빠이 자, 우리가 로마 마지막 날, 이제 오늘 떠났는데요. 묵었던 호텔입니다. E R G I F E 펠리스 펠리스가 공정이라는 뜻이죠? 공정호텔이죠. 에그리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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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그렇게 읽어보시죠. 에그리페 공정호텔 그냥 한국의 하나 리조트 뭐 이런 수준이 였고요. 낙배들 잠은 편하게 이틀 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마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깐 로마공항에서 마무리 네, 여기서 숙소에서 마무리고요. 자, 좀 이따가 이제 로마공항에 가서 뵙겠습니다. 저희는 산책을 잠깐 하고 오겠습니다. 빠이 빠이빠이 이게 돈넘인가? 이게 돈넘인가? 아닌데 이게 돈넘인 것 같은데? 어? 여기 오는 거 있잖아. 뭐 개업했다고 한 번 보내는 말 있잖아. 어 소원이야 이거? 이거 봐. 여기 생긴 거 봐. 어 이게 우산소냥 우산이야. 그치 여기 여긴 진짜 부자다. 중산층보다도 잘 사는 거 같은데? 그치? 정원이 이렇게 쪼을 잡고 응 맞는 거 같다. 성북동구니까. 그치? 응 성북동구 뒤쪽 대자택 밤에 나왔을 땐 진짜 낫다. 그치? 응 진짜 낮과 밤이 다른 도시 응 차가 이 사이에 딱 지워졌는데 주차하기 딱 편해 응 완전 칠리레드 미니쿠퍼 근데 누가 아냐? 이탈리아 로마에서 봤습니다. 똑같은 차입니다. 똑같은 차 아니세 아 등이 틀리네 여기가 이탈리아 로마 로마 저희가 무엇보다 숙소 근처에 있는 교차로입니다.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걸어놔요. 지금 이렇게 목도로 하다가 지금 아침 아홉시입니다. 아홉시입니다. 아홉시에 주리 엄청 세십니다. 아홉시입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서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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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홉시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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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